잘 찍는 중 치킨이 너무 좋아요 짱짱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과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은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이 너무 좋네요 고소한 고춧가루 호박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저녁때문에 먹어서 진짜 맛있엉 오후 치킨이 뜯어먹는다 치킨이 엄청 달아서 치킨이 더 맛있었어요 치킨이 잘 어울린다 너무 맛있어요 핫도그 오징어 대파 핫기 두균의 맛 역시 마시멜로우 바로 핫기 저녁 스팸 전혀 고추장 계란후라이 닭다리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오르몬 만들어 먹으니까 바삭하고 달콤해지는 새콤해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재밌게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